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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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잉글리스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희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에미바디. 자, 오늘 우리 Thursday. Thursday. 배고픈데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식당에서 와인을 마시는 면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뭘 원하고 이러다가 그쪽까지 이제 와인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럼요. 네, 이제 와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맛을 좀 선호하세요? 아, 저는 사실은 뭐 가서 와인을 마시고 그런 문화는 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지만 일단 와인은 마시게 되면 달달한 거. 아, 저도 그냥 쓴 거를 더 좋아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달달하고 신맛이 없는 거. 오, 아이씨. 포도주가 신맛이 없다는 말이래요. 뭐, 어찌? 오, 네. 그런 문화도 솔직히 영어를 배워본다면 어디 외국 친구들한테 초대받고 이랬을 때 맞아요. 막힘없이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식당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슈퍼마켓 같은 데서도 뭔가 레커맨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은 미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제 입맛에 완벽히 맞아요. 이거 프랑스산인가요? 네. 미션 2. 달콤한데 너무 달지는 않네요. 바로 이겁니다. 한국말로도 저희가 주문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를 영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물어봐줘야죠. 그렇죠. 이제는 맛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산이다 뭐 이런 것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해볼 수 있으면 완벽하겠죠. 일단 해보실래요? 어떻게. 일단 이 순서는 솔직히 좀 피해가고 싶지만 일단 제가 갔다 와야지 진행이 되니까요. 그럼요. 제가 지켜보고 너무 창피하면 도망가 있을게요. 봐봐요. 되게 엉망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틀려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도 고고! 와인 물어보는 겁니다. 내 입맛이 너무 맞아요. It's delicious. 오, delicious. 오, good, good, good. 이거 프랑스산 와인인가요? Is this coming from France? Is it coming from? Coming from France? 오, 오, you mean France? 예. Is it French wine? No, no, no. It's made in Italy. It's made in Italy. It's made in Italy. It's made in Italy. It's delicious, right? Yes. 그러니까 달콤한데 또 너무 달콤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Sweet but no sweet. Sweet but no sweet. 오, 오, 오케이. 아이고야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때 와인 한 잔 딱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 걸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러면 어떡해요? 난 달콤한 걸 원했어. 근데 너무 써요. 네. 분위기 안 망치려고 이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연기력이 필요하죠. 원하는 와인을 받으려면 영어로 원하는 와인을 말해야 됩니다. 선생님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는 알아요.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 머릿속에서 그게 안 떠오른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단어만 막 떠오르지 않나요? 처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배열할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순에 집중하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네, 이렇게 문장들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A, B, A, B.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또 스펠링으로 보니까 이 맛이라는 것도 보이긴 보이네요. 그렇죠. 이걸 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썼으면 딱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딱 적시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OK.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와인을 마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을 받네요. 그래서 와인 어땠나요? 이렇게 얘기를 질문을 받게 됐어요. 자, 어떻게 될까요? 문장 앞에 대문자 나왔습니다. So, how was, was 어땠나요? 어땠나요? 과거 어땠나요? The wine이요. Wine이요. Wine이 빠졌습니다. Wine. Wine. W-I-N-E, wine. 여러분 스펠링 확인하시고요. 한번 오픈해서 볼게요. So, how was the wine? 정답입니다. Very, very nice. Look at this. 굉장히 색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네요. 저는 근데 그거보다 여기 빵 없나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떤 거예요? 그래도. 맛 같은 거? 네. 저는 좀 달고, 적당히 달콤한 거예요. 또 너무 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살도 많이 찔 것 같아요. 맛있겠네요. 네. 일단. 자, 우리 스펠링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여기서 나중에 발음은 똑같은데 W-H-I-N-E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찡찡거리는 거예요. Wine. Wine. 네. 그래서 스펠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게 오히려 단순하죠. W-I-N-E. That's it. Wine.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마셨는데 뭔가 추천을 받고 마셨나 봐요. 뭐, you know. 그랬을 때 이제 Waitress가 와서 물어보게 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Wine 어땠나요? 자, 여기 지금 How 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How? 어떻게. 어떤. 완벽해요. 어떻게.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태를 물어볼 때, 그렇죠?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형을 쓰게 되면 How is it? How are they?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것들 어떤가요? 라는 현재 상태를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비동사 뭐 썼죠? Was. That's 과거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가요가 아니라 어땠나요. 하나로 뒤로 밀어보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명사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슨 you 같은 경우에는 How were you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he 같은 게 된다면 How was he? How was i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요거 한번 말투를 이용해서 문장 세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They're very short. OK. So don't worry. 목소리 크게 해서 2명작 같이 해주세요. 자. 어 너 면접 봤다며 이러면서 면접의 영어로 보죠. 면접. 선생님 그때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외래어로도 쓰는데 너무 쉬웠어요. 어. 김민희씨 기자 분하고 이거 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인터뷰. 인터뷰.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 그 인터뷰 어땠어? 어때가 아니라 어땠어? How was the interview? 그렇죠.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인터뷰. Very very nice.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 데이트 했다면서 데이트 어땠어? 그 데이트 어땠어? 라고 한다면 How was the date? There you go. 그렇죠. How was the date? 이런 식이 되겠고요. 그나저나 데이시라는 단어는 데이트 행동도 데이시고 데이트 상대방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Very nice. 하나만 더요. 이번에는 그들은 어땠어? 예를 들어서 뭐 누구의 부모님을 만나 뵀다며 이러면서 그들은 어땠니? How were they? 그렇죠. was나 이런 거 아니라 이것도 데이는 복수. 그렇죠? How were they? 중요한 거 우리 명사랑 비동사를 같이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주어라고 쓰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명사 뭐 이런 품사가 아니라 역할을 준다면. 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interview? How was the date? How was the date? How were they? How were they?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How are you? 이게 사실 How are you? 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너 어때 여기서? 이제 그게 지겹다. 그렇다면 과거 형태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죠? How were you yesterday? 이런 식으로. 네. 예스. 오케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o how was the wine? So how was the wine? 식당에 가면 음식만이 아니라 음료마저도 항상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좋은데 물어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음식 어떠냐라고 얘기 많이 물어볼 테니까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좀 준비하고 가는 게 낫죠. 준비하고 가야지 대답을 바로바로. 맞아요. 거기서 막 What? Excuse me? 이러버리면 완전 분위기가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했을 때 우리가 대답을 한번 반격을 해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